통화 내릴 비의 양이 한 킬로만에 쏟아지면서 도시의 60%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 현장 취재했습니다. 바로 어제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의 모습입니다. 지금 마닐라 시내는 완전히 물이 잠겨서 쇠가 나 있는 상황인데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황. 태풍 짜미의 영향으로 한 달 강수량에 달하는 비가 단 하루 만에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마닐라 지역 60%가 심수되는 효율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비가 마닐라에 막 많이 온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이 정도일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완전히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불어나는 물에 정상적인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제작팀은 급히 마련한 보트를 타고 마닐라 현지 피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자, 일부 지역에서는 허리까지 물에 찬 곳도 있었는데요. 버스가 지날 때마다 생기는 이 파도 때문에 사람들이 휩쓸려서 사고의 위험도 높아 보였습니다. 갑자기 도로에 생긴 강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버스나 차가 지나갈 때마다 엄청난 파도가 치는 상황입니다. 주택가까지 들어찬 물. 사람들도 속수무책으로 물을 피해 집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마닐라 현지 구조팀과 동행해서 보다 자세한 피해 상황을 뒤지어 있는데요. 필리핀 정부 추산 약 100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태풍 짜미. 마닐라는 물과 무태 경계를 발음할 수도 없는 시경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폭우로 인해 재난방제 당국조차 발이 묶여서 구조작업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역으로 이렇 어렵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심상치 않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다리 위까지 차오른 강물이 언제라도 사람들을 휩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사람들은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구조요원들이 훅인한 결과 이 강물이 휩쓸려온 것은 갓나라이의 시체였습니다. 이번 피로 총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당했다고 하는데요. 구조작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피해는 더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 짜미는 필리핀 북동쪽으로 이동 중이며 지금 현재 마닐라 도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 여전히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직렬 5기통 댄스로 화제가 되고 있는 크레용팝 하지만 표절 논란에 휩싸이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전국을 강타한 걸그룹 크레용팝 독특한 의상과 따라하기 쉬운 안무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일명 직렬 5기통 춤으로 불리며 수많은 피로질물이 등장하기도 했죠. 이 춤 덕분에 크레용팝은 이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출연한 인터넷 쇼핑몰 광고가 중단되는가 하면 모기업 콘서트 최종 라인업에서도 제외가 됐는데요. 최근 2개월 동안 대중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던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일본 네티즌들은 크레용팝이 일본 걸그룹의 의상을 표절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트레이닝복을 입고 헬멧을 쓴 컨셉이 바로 표절 논란의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크레용팝은 헬멧을 곡이 끝날 때까지 쓰고 있지만 그 일본 걸그룹은 벗었다 썼다 하는 차이는 있었습니다. 논란이 지속되자 소속사는 공식 해명에 나섰는데요. 비로소 저희가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예전 앨범 활동 때부터 아셨겠지만 추리닝은 늘상 입어왔던 부분이었고 저희는 그 몸머니로 클로버제트의 컨셉을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노래 들었는데 만화 주제곡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가 5명이잖아요. 무대 위에서 독수리 오자매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서 헬멧이 딱 떠올랐어요. 게다가 가슴에 붙인 이름표도 논란입니다. 한눈에 멤버들의 이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이 큼지막한 이름표 이것 또한 모모이로 클로버제트의 컨셉 표절이라고 일부 네티즌들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음악방송 리허설 당시 신인 가수 식별을 위한 이름표에서 차관을 했다고 소속사는 밝혔습니다. 논란을 더 키운 것은 소속사 대표로 추정되는 SNS 글에서 크리용팝을 비난하는 대중들에게 막말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이에 소속사는 SNS 사침 피해 음악방송 리허설